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태진씨의 환상적인 하와이 콘서트 풀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21일에 열린 이번 콘서트는 불타는 트롯맨 시리즈의 일환으로 푸른 바다와 화려한 하와이의 자연이 어우러진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손태진씨는 이날의 메인 이벤트로 무대를 장식했고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감성적인 트롯 공연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와이의 따뜻한 바람을 배경으로 손태진씨의 노래는 더욱 빛났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손태진씨는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각 곡에 많은 감정의 깊이를 더하며 관객들과의 교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그의 강렬한 무대 매너와 탁월한 보컬 실력이 돋보였으며 하와이의 밤하늘 아래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울려퍼졌습니다. 손태진씨는 또한 현지 문화와 어우러진 특별한 퍼포먼스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하와이 전통 음악과 트롯을 결합한 독특한 무대는 이번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죠. 그의 음악적 시도와 창의력이 빛난 순간들이었습니다. 콘서트의 마무리는 감동적인 앵콜곡으로 장식되었고 손태진씨는 마지막까지 관객들과의 뜨거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하와이에서의 아름다운 밤을 완벽하게 장식했습니다. 지금 바로 손태진씨의 하와이 콘서트 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의 열정과 노래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손태진씨와 함께하는 더 많은 멋진 순간들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